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흡기 탐 포인트 하나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8장 하시고 오늘 오셔가지고 흡기에 고스트 알파 배기용을 지금 엔진 디자인 커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디자인이 바로 들어 디자인 커버가 없이 바로 드러난 부분도 있어서 4장 정도 했고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 2장은 또 흡기간에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아 추가 장착 완료 했구요 후 태식주행 해 보신 다음에 고객님한테 인터뷰 리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펄게요 에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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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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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